세연이 뭐 했어? 일주일 동안? 일주일 동안... 힘든 점 있었어? 한국 노래를 영어로 번역하는 게 조금... 힘들었어? 근데 조금... 다른 것들은? 쉬웠어? 그럼 오늘 안 틀리겠네. 축제 나가야 했어. 그래? 갖고 와봐. 갖고 와 주세요. 아 너무 귀여워요. 습제가 많네요. 진짜 많이 했다. 말도 안 돼. 2시간 컷 할 수 있어? 진짜? 엄마한테 화 안 내기? 아 그게 숙제였나 보구나. 어땠어요? 세연이 말 잘 들었어요? 화 안 내고? 말 잘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 일단 뭐 선생님 오셔서 하라고 했으니까 시험 그 스트레스? 스트레스 때문에 다른 말을 시키면 아 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제 일기하고 동사도... 그냥 잘했다고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아 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제 일기하고 동사도... 우와 다 해버렸네? 대박! 지금 말 골라든 진짜 선생님 같아요. 진짜 선생님 같아요. 근데 진짜 이건 와우이긴 해요. 이거 다 끝내는 게. 진짜 열심히 했나 보다 근데. 너무 좋아하니까. 선생님께 배우고자 하는 저의 열정을 확인하기 위한 숙제라고 하셔서 매주 그렇게 하면 시험은 안 틀릴 거야. 감사합니다.